나한테 이렇고는 숙제에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니까 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라지는 걸 본 사람은요? 수사관님이 유일해요 그 순간을 본 사람은 인류를 구하겠다고 했던 건데 왜 나를 공격했을까요? 그 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희 위해서 13층에 있어요 그냥 저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돼요 크리드가 없는 세상을 봤어요 끝을 봐야죠 몇십 년 만에 기회는 순간 이동을 하는 존사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부상으로 안 뜨면 그래도 실패하면 사살한다 다시 시작했어요 살인 결과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미안하지마 내가 어떤 신종을 여기까지 왔는지 당신은 몰라 이게 무슨 기회가 된 수사야? 우리가 인류의 구원자라도 된 것 같지? 살인자 희망이 차단의 경험이 북한의 위험